이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외에 제가 더 지켜내겠습니다. 더 지켜내고 제가 성공해서 달 사업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장악하기 위해 행안부에다 경찰을 두고 있습니다. 여기 오셔서 연설하시는 분은 행안이 의원이자 중남구 국회의원, 중남구 아줌마.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은 수사할 게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켰더니 경찰이 더 차악하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 30년 전 군부독재로 돌리는 겁니다.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. 제가 잘 성공해서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힘을 좀 주십시오. 힘이 주어지고 국민이 지지해야 국민은 지금 저희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들이 막무가납니다. 시행령을 고쳐서 갈 것 같습니다. 시행령을 고쳐서 가면 정부조직법 위반입니다. 정부조직법 위반이면 행안부 장관은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.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수당의 힘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다. 이때밖에 없어요. 2023년 내로 한번 보여줘야지. 21회 통선 때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요. 저는 이화여대 통학생 회장을 했고요. 시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어요. 제가 12월 6일 날 잡혀가서 12월 20몇일에 물고문을 당했는데 박종철 열사가 1월에 잡혀와서 직후에 물고문 당하고 세상을 떠났어요. 사실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 살았고요. 박종철 열사는 세상을 떠난 거죠. 그랬던 체험보부를 또 만들겠대요. 제가 행안위원장인데. 아 결사반대입니다. 행안위 앞에서 이건 상극을 버리는 짓입니다. 현재는 행안위원장은 안 될 것 같지만 저희가 대책단 만들어서 잘 싸워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비롯해하지 않게. 그리고 마구잡이로 정치 보복하는 박수수색, 경찰수사, 그리고 검찰수사 제대로 막아낼 수 있도록 선봉해서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최고연 후보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힘을 주십시오. 삼성들이 무너서 성교가 나가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나가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제가 한 번 힘껏 싸워서 살아서 승리를 만드는 덕분간 만들어서 여러분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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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당.구. 중.당.구. 저희 국회원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. 죄송하고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서영재 의원이었습니다.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.